시상식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호명의 신분은 무대에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. 가수 채평신님 자 호명의 신분은 무대 위로 보시죠. 시상은 코리아 전북 노래자랑 이사장님이시죠. 광호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어서 인기가수 대상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깐보야 언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가수 채평신님 인기가수 대상 가수 채평신 이 사람은 트로트 가요반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에 이를 기리기 위해 인기가수 대상을 드립니다. 2013년 12월 12일 코리아 전국 노래자랑 이사장 광호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박수에 뻗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순서는 조찬찬 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대에 가수 이름이 채평신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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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듯이 너라도 보고 싶어서 가슴이 저기서 왔다 이리와 너의 모습이 저리와 너의 모습이 애교롭게 너의 웃겨 너라도 시만스라도 살 수가 없다는 말에 애교롭게 너의 모습이 내 한 번 시라이브에 서지와 영광의 하늘은 그날이 짓사다 당신은 내 사랑 어디야 지금 어디에 너만 생각하고 보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귀가 더 떨린 모습 겨누 없는 너는 내게 먹고 떠낸 것 같다 너와 이 내 인생은 환상의 거꾸린 바람을 잊어버린 바람 내 사랑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감사합니다.